오늘의 사연은 부잣집 남편을 만나 인생 역전한 내 신혼집 침실에서 발견된 그것 옥상에서 듣게 된 기막힌 진실에 이혼하기 싫은 척 연기를 하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직도 20대 초반 대학을 다닐 때 들뜬 마음이 선명한데 벌써 30대마저 끝자락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게 꼭 서글프지만은 않아요.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내공이 쌓이고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복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흔한 사춘기로 부모님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자란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초등학교 시절 이혼을 하셔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요.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탓에 자연스럽게 또래에 비해 일찍 철이 들어 애오른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배운 게 많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저를 맡아 키우셨는데 몸을 갈아 돈을 버는 직업밖엔 선택지가 없었죠. 택배일, 막노동, 이삿짐센터, 집들이 청소원 그나마 몸이 편찮아지기 전 하셨던 아파트 경비원이 아버지가 선택한 직업 중 가장 편했던 직업이라고 할 정도랍니다. 몸을 갈아 자식 키우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탓에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매사 똑부러지게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아버지 어깨에 있는 짐을 좀 덜어드려야겠다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고도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로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취업 준비도 독하게 한 덕에 남들이 들으면 바로 아는 그 대단한 대기업에 졸업과 동시에 입사할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미 너는 의지 하나는 최고다. 너 진짜 독한 거 알지? 내가 너만큼 했으면 우리 엄마가 아마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 걸어줬을 거다. 저는 그저 민망하니 그만하라며 낮게 웃는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칭찬이 뿌듯하기도 했지만 내심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제 삶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로지 정해진 답만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이제야 좀 마이너스의 삶에서 0점을 지나 평균으로 올라오나 싶은 때였습니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던 아버지가 일을 하다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제 삶의 궤도는 다시 후진으로 접어들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언제 그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는지 잔뜩 야위어 있었습니다. 제 생활이 바빠 요 며칠 아버지 얼굴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음을 억지로 참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젠 아버지 몸만 생각하며 살아봐요. 내가 아버지 먹이 살릴게 나한테 의지해도 되셔요. 아버지가 나 이만큼 잘 키워놨잖아. 아버지는 스스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제 말을 들으며 눈을 꿈뻑거리셨어요. 그렇게 또르르 흐르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다시 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기고 든든한 회사를 빽으로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 방 두 개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서류를 손에 넣자 그제야 눈물이 조금 났던 것 같네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서울 외곽이라 지역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거리여서 저에겐 충분했고 무엇보다 주변에 병원이나 공원이 많아 아버지가 혼자 생활하시는데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회사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악득같이 일을 했고 여기저기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 덕에 최연소 과장 타이틀까지 달았습니다. 최혜미 과장이 적힌 명함을 손에 들고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퇴근하며 지하철역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악재까지 달려온 저에게 하늘이 주는 보상 같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행히 퇴원해도 될 정도가 되어 집으로 모셨고 저도 못하란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았어요.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 편안하게 넘기며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팀으로 다른 팀에서 발령을 받아 넘어온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희 팀장님이 회식을 좋아하는 탓에 역시나 새로 인사 발령 받아온 사람의 핑계로 술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깔끔한 얼굴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인물도 좋았습니다. 어색해하는 것 없이 처음 만난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걸 보니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술자리에서 팀장님이 자기소개를 시키자 그는 스스럼 없이 일어나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사업으로 발령받은 박승기라고 합니다. 부족한 건 많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연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질문을 센스있게 받아치고 있었죠. 남자니 연애니 생각도 해본 적 없던 저도 그에게 관심이 갈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일하는 이 대리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과장님 너무 티나게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는 그녀와는 사적으로도 이런저런 얘기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터라 전 그녀의 말에 같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팀에 저렇게 젊은 사람이 온 게 신기해서 젊기만 한가요 어디? 인물 좋지 학벌 좋지 거기에 집도 엄청 잘 산대요.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좋겠네 부러운 삶이네 근데 더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기획팀에서 사내 연애하다 헤어져서 우리 부서로 자원해서 온 거래요. 정말? 네 그 연말 행사 때 과장님도 보셨을걸요? 엄청 예뻐서 유명했던 신입 같은 학교 출신의 집안 수준도 비슷하고 오래 사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학 때부터 오랫동안 사귀다가 헤어졌대요. 자기는 모르는 게 없다. 발 넓은 이 대리 덕에 저는 인사 한 번 나눈 그의 모든 개인적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박 대리를 보는 제 심정은 그랬어요. 나와 엮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언제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구경만 할 수 있겠지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회식자리에서도 따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날 너무 과함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과장 달았을 때 제대로 축하도 못해줬다며 신사업부 직원들이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저에게 와서 술을 권했고 저는 그걸 다 받아 먹고 말았습니다. 술도 약한데 거기에 급하게 마시기까지 했으니 저는 거의 초죽음이 되었죠. 그렇게 회식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반쯤 정신이 나가 빌빌거리고 있는 저를 팀장님이 발견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 가장 땡땡동 사는데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같이 택시 타고 가요. 저걸로 혼자 택시 태워보내기엔 너무 걱정되네. 그 말에 손을 든 건 다름 아닌 박들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며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 했죠. 그의 행동에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야 했는데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와 한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고 택시를 타기 전 그가 가져다준 숙취의 소재를 먹으며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네요. 택시 안에서 그는 저에게도 살갑게 말을 걸더라고요. 과장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일도 엄청 잘하시고 능력도 좋으시다고 같이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신사업부에서 과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는 외모도 출중한데 사회생활도 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네 고마워요 하고 넘어갔을 텐데 술이 올라 저도 별별 소리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일 잘한다고 뭐 다 잘 사나요. 일이라도 잘해야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승기씨 같은 사람은 고생이 뭔지 모르죠? 아픈 아버지 혼자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사는지 내 또래 친구들은 좋은 거 턱턱 사도 나는 한 푼 한 푼이 아깝고 인생이 그러네요. 아 과장님이 아버지만 모시고 사세요? 네 엄마는 어릴 때 이혼해서 없고 사는 게 항상 팍팍했어요. 난 박 대리님이 부럽네요. 나도 그렇게 구김살 없이 인생 살았으면 박 대리처럼 반짝반짝 빛났을 것 같아요. 무슨 미친 소리를 해댔는지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 되어 회사를 출근했는데 박 대리가 제 자리에 꿀물과 숙취해수약을 사놨더라고요. 저는 제 자리를 확인하고 메신저로 고맙다고 말하고 이제 웬만하면 그와 마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로맨스 영화 같은 일인지 그는 그는 저에게 점점 다가왔어요. 야근할 때면 식사도 챙겨주고 일 얘기가 아니어도 이런저런 사담을 하려고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좋아한다는 건 기억해서 사다주고 힘들 땐 따로 챙겨주고 제 인생에 이런 로맨스는 처음 이었어요. 그렇게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는 저에게 고백까지 하더군요. 저는 과장님이랑 연애하고 싶어요. 아니 사실 결혼하고 싶은데 연애부터 하자고 하는 겁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는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리가 띵했죠.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싶던 질문을 하고 말았네요. 혹시 내가 불쌍해서 그래요? 하지만 제 물음에 그는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과장님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좋고 끌려서 그런 겁니다. 담당하고 명확한 그의 고백에 넘어가지 않을 여자는 아마 몇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고백을 받고 드디어 제 인생에도 햇빛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을 이렇게 하늘이 보상해주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딱 일주년이 되던 해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 주제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커다란 다이아몬드 캐럿이 박힌 반지를 들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네요. 평생 해미씨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랑 결혼해줄래? 그 다정한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고 손에 반지를 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프로포즈를 받고 단번에 걱정이 사라졌다면 너무 동화같은 얘기겠죠. 잘 사는 집 외동아들이 자기보다 다섯 살이나 많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집안의 여자에게 장가가겠다는 걸 어느 부모가 반가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집에 인사를 가기 전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별로 잘난 거 없는 외모가 더 못나 보이는 날 이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의 부모님은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국내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자수성가용 아버지 많이 배우고 인성적으로도 훌륭해 보이는 다정한 어머니 그분들은 저에게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돈을 보태겠다는 저를 한사꼬 말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말하셨어요. 승기한테 상황설명 다 들었어요. 우리가 못해줄 상황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이렇게 예쁘고 성격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너무 염치가 내 평생 소원이 아들 말고 딸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건데 남편도 못 들어주는 소원을 아들이 들어줬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요? 부모 한테 받는 거 염치없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말고 해미 씨는 친정 엄마 아빠다 생각하고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하고 부담 느끼지 말아요. 어머니의 다정한 말에 이게 무슨 복인가 싶었네요. 저희는 그 이후 회사의 결혼 소식을 알리고 회사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호화로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도 회사와 가까운 비싼 지역에 아파트로 마련해 주셨고 그 근처에 작은 평수로 저희 아버지도 옮겨 주셨어요. 갑자기 자식 뺏긴 것처럼 떨어져 살게 되면 아버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며 그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두 채나 해주셨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꿈도 꺼본 적 없는 사람과 하는 신혼생활은 하루하루 어한이 벙벙했습니다. 몇 번씩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맞는 건지 제 볼다구를 꼬집어보기도 했을 정도로요. 그러나 결혼 후 그 행복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자리 드나들면서 저에게 아이 낳기를 독촉하기 시작했거든요. 해미야, 너네 아직 아이 소식은 없는 거니? 네? 아니, 결혼했으면 이제 애도 낳아야지. 손주 하나는 우리 품에 안겨줘야지 않겠어?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만 저에게 재촉을 하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대뜸 회사 앞으로 찾아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어머님이 저에게 던진 건 다름 아닌 야한 속옷 무더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운전하시는 어머님은 저를 한 번 쳐다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니? 승기 개가 그래도 한참 때인데 꼬시면 뭔들 안 하겠어? 네가 이런 거라도 입고 노력을 좀 해봐라. 저는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고생하고 우아하던 어머님과 지금의 어머님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로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남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며 불쾌하다고 말을 했네요. 이런 것까지 어머님이 참견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너무 극성이라 미안하다고 말할 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이 사람이 모르는 건가 싶던 찰나 주말에 어머님이 또 저희 집으로 들이닥쳐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잠에서 덜 깬 저희 부부가 부엌으로 나왔을 때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아침이 있었고 장어 구이가 중간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장어는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매일 저녁마다 해서 먹여라. 한 달은 충분히 먹을 거야. 기가 막혔죠. 저는 그날 제 평생을 먹어도 남는 양이 냉장고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며 속이 매스꺼워 토악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에게 마저 정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날씨 좋은 주말 저희 부부는 일로 지친 몸을 달래러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저는 이불 빨래를 하겠다며 침실방으로 가 침구를 꺼내는데 저희 베개 안에서 생전 넣은 적 없는 부적이 한 다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달려왔어요. 이거 당신이 넣어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부적 같은 게 왜 우리 침실 있어? 저는 너무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울 것 같았는데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탄식을 내뱉더니 뒷머리를 괴쩍거렸습니다. 엄마가 넣어놨나 보네. 뭐? 말하는 거 깜빡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용한 점집 가서 받아 웃었나 봐. 그걸 왜 지금 말해? 미친 거 아니야? 난 이런 거 싫어. 저는 종교는 없었지만 부적 같은 것에 대한 거부감도 꽤 있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꾸민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주 소름끼쳤죠. 잔뜩 토라진 저를 달래려고 남편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후 점점 이상해지는 아니 어떻게 보면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이제 와서 내 마음대로 하기엔 시댁에서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죠. 다 물어내고 싶어도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그렇게 집안에서의 일이 힘들어지자 저는 다시 회사일에 마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여기저기서 신데렐라 최가장이라며 농담처럼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게 싫었지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니어서 몰아 받아칠 수도 없는 노릇 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다시 제 능력을 증명하고자 새 프로젝트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첫 미팅이 있던 날 남편의 전 여칭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좌절하게 되었지만요. 몇 달간 프로젝트를 함께해야 하는데 불편한 팀원이랑 함께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도 대충 눈치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러나 저러나 저는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마주친 그녀와 가볍게 인사를 하고 화장실을 떠나려는데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최 과장님 행복하게 사시는 거 맞아요? 그 친구와 저는 일 얘기 외에 저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이였어요. 당연히 친하지도 않았고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경미씨? 그냥 말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저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싶었지만 일단 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를 회사 옥상으로 따로 불렀네요. 시비를 걸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같이 맞받아 쳐주기로 한 거였죠. 옥상으로 올라온 그녀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어요. 그럼 행복하지 안 행복해요? 경미씨랑 헤어지면 내 남편이 불행하기라도 할 것 같았나 보죠? 그녀는 예쁜 얼굴에 똑똑한 머리까지 겸비한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거 연애사로 이렇게까지 질척거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녀의 말을 듣고 제가 경악하게 될 거란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승기 씨 어머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그걸 경미 씨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 여자 무당한테 미친 사람이에요. 그녀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원래 저랑 승기 씨 대학 때부터 오래 사귀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 건 회사 사람들 다 떠들어대니 당연히 아시죠? 근데 승기 씨 어릴 때 큰 사고로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그때 모든 병원에서 다 죽거나 평생 평생 불구로 살 거라고 했는데 그 무당만 유일하게 자기가 써주는 부적 갖다 놓으면 아들이 살 거라고 확신했대요. 그래서 속는 삼치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데 아들이 기적처럼 멀쩡히 살아난 거죠. 그 이후로 과장님네 시어머니 집안 대소사 모두 다 그 무당한테 의논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특히나 아들에 대한 건요. 거기다 승기 씨 이미 아시겠지만 마마보이고요. 저는 그녀의 말에 너무 놀라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내 남편 말을 믿어야지. 경미 씨 말을 어떻게 믿고 말고는 과장님 마음이죠. 근데 저는 같은 여자로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능력도 좋고 아쉬울 거 없는 과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 저당 잡혀 사시는 거 보기가 힘들어서요. 그 무당이 그랬대요. 남쪽에서 귀인이 올 거라고. 가진 건 없지만 효심이 지극한 여자가 승기 씨 짝이라고 몇 년 전부터 알려뒀대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결혼 못했죠. 그 집 어머니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그 귀인이 저라고요? 네. 과장님 부산 출신이시라면서요.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그 무당이 용하긴 한가 봐요. 승기 씨도 알죠. 과장님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거 그건 그냥 우연 아니에요? 우연일 수도 있죠. 저는 몰라요. 믿는 건 과장님 자연이니까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 귀인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앞으로 승기 씨가 더 승승장구 한다고 했대요. 그 집 시어머니 과장님 며느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잘되라고 하늘에 바치는 재물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이 되어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는 그 이유가 이제야 밝혀져버린 거죠. 그리고 제 머릿속엔 그녀가 말한 재물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제가 어디에도 얘기한 적 없는 상황이나 고민거리를 그녀가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게 소름 끼쳤죠. 그녀는 정신나간 저의 등 뒤로 가슴을 후베파는 말을 더했어요. 사실 승기씨랑 결혼 못하게 되고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저 죽으려고 도 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사랑했던 남자한테 버림받은 거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이랑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과장님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차라리 잘됐던 거구나. 우리 조상이 도운 거구나 싶었어요. 이런 말씀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모르는 척 넘어가기엔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는 건 과장님 마음 이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정신나간 사람처럼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혼잣말도 중얼거렸죠. 그저 내 인생의 볕이 늦게 든 거라고 믿기엔 처음부터 너무 현실성이 없었거든요. 쎄한 느낌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제가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주제 넘치는 것들이 아까워 현실을 더 외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밤을 꼬박 세우며 고민을 했고 그녀의 말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대로 제가 이 집안에 아니 남편의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줄 귀인이라면 웬만한 짓으로는 저를 놔두지 않을 것 같더군요. 무당이 말한 조건이 제가 이 집에 와서 남편과 아이를 낳는 거라고 했으니 그 가능성을 아예 꺾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받은 것을 다 잃더라도 등수에 맞는 삶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모시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댁과 남편에게도 복수하고 싶었고요. 저는 바로 다음주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사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식구들이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엉엉 울며 연기를 시작했죠.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이런 주제넘치는 삶을 누리고 있는데 시부모님에게 남편에게 그것마저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저의 말에 두 분은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대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를 이어나갔죠. 저 부림이래요. 나이도 많고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얼마 전에 산부인과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뭐? 당신 정말이야? 제 말에 남편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며칠 전 회사에 병간을 내고 몸이 좋지 않다며 산부인과를 다녀오겠다고 했었거든요. 별 얘기 없냐는 남편의 질문에는 별 문제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미안해.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때는 둘러댔는데 사실 나 부림이야. 아인 알 수 없대. 영영 서둘이 향글들 igious 가죠 이쁘 유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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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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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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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